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종목 두산 로보틱스구요 현재 79,800원 그러니까 8만원 부근에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려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기 평선 위쪽으로 위치해주려는 이러한 정배열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기속적으로 좀 연출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상단 부근에서 좀 매집을 해놨는데 지금 이러한 과대 낙폭자리로 인해서 약 마이너스 20% 30%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엑시트를 할 수 있겠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거구요 내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집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집중해서 좀 시청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가신 후에 당장 내일부터 수익 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구요 현재 차트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 평선 위쪽으로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신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요 우리가 1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저항 라인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8만 5천원 9만원 라인 지금 현시점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저항선을 막고 어쨌든 단기 박스권 안에서 지금 지지와 저항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약간 세력이 지금 이 차트에 관여하고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지지랑 저항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놨는데 지금 12만 5천원에 봉우리 하나 만들어 놓고 지속적인 낙포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1차적인 지지 라인에 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지 라인에 대한 역할 수행을 단 한 번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7만원 부근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7만원 부근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 1차적인 지지 라인 혹은 지금 이 장기평선 위쪽으로 다시 한 번 위치해 주려는 이러한 도지캔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비석형 도지캔들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도 다시 한 번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줄 위치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장대음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를 눌렀어요 얼마까지? 7만원까지 자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을 미리 연출을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름으로써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개인들의 매도세 즉 패닉셀이 나온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패닉셀이 연출이 되면서 다시 한 번 개인들의 매도세를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다시 한 번 재매집을 통하면서 이 손받김을 좀 의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손받김이 여기에서 이뤄지자마자 다시 한 번 재매집이 이뤄진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라인이 아무것도 역할 수행을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의심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어쨌든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낙폭자리에 있어서 그리고 추가적인 턴어라운드 흐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 제일 중요한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낙폭자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어떠한 악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악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낙폭 흐름이 나왔다 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어쨌든 IPO 섹터로 당시에 엮이게 되면서 이 락업 물량 그러니까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보호 예수 물량 부산 로보틱스의 공모가가 얼마였습니까 2만 6천원이었습니다 2만 6천원인데 이 2만 6천원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낙폭자리로 좀 형성이 됐죠 상장 직후부터 야 이거 2만 6천원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거 안 팔면 나도 팔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손절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상승인 펄스 보여주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1차 그리고 2차 N자형 파동으로 해가지고 라운드 픽의 자리인 즉 10만원 위에까지 다시 한번 위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렸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도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다시 한번 상승인 펄스를 보여주는 이러한 매수세가 대체 왜 나왔는지 아무런 이슈가 없었고 호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저평가되고 있는 내용뿐만으로 우리가 이러한 상승인 펄스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이러한 구간에서 손박김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손박김이 상장 직후부터 좀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호 예수물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보호 예수물량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의 보호 예수물량입니다 쿠버돌딩스 유한회사 그리고 KIP 로보틱스 유한회사에서 각각 33만주 그리고 11만주씩 상장일로부터 1, 2, 3개월마다 총 0.68%에 해당하는 지분이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통 리스크를 같이 한번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는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미래로부터 리스크가 오는 거죠 왜 내가 방향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누가 얼마나 그리고 언제 유통이 되는지까지 전보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전혀 패닉셀이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면 이러한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실을 예방할 수도 있다 손실을 예방을 하건 혹은 손실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러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예수물량에 대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던지고 나가야 된다 수급이 끊어졌다 던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지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부 가격 전략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뭐겠어요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저점에서 진입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내가 목표가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부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가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수급이 안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는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 두산 로보틱스 어쨌든 류정훈 대표가 이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경쟁사는 테슬라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테슬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왜 테슬라라고 했냐면 테슬라가 그 당시에 전기차를 만들고 있을 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차는 테슬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모션 시장에 대해서는 이 자동차 시장과는 캐파가 달라요 아예 캐파가 다르고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션 시장에 대해서 가장 선두주자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참여를 하게 됐고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과 모든 특허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러한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나서진 못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이러한 협동 로봇 모션 시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고 후발 주자들이 닿지도 못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여줄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를 가볍게 제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목표가 설정은 재료나 모멘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타점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있어야 우리가 비교적 저점에서 그리고 비교적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다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노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